호랑이가 몸을 잡았어요 밥 안 잤셨어요? 밥도 아까 많이 드신 것 같아 그러면 다 같이 집중하라고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! 오늘은 분위기가 딱딱 잘 맞는다 어떤 동네가 네이버 치고 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박수 두 번 시작! 누가 세 번 쳤어요? 한 번 둘 친구는 치료에 적이는 얘들아 여기 오실 때 박수 안 잊고 오신 분 박수 한 번 시작! 아무리 급해도 박수를 잊고 오시면 안 돼요 집중 좀 해줬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힘나게 한 번 가볼게요 꼬부기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Mitt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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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ttel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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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